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늘 하던 띠를 제외하고 조금 다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인동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점을 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살들을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점살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인동살처럼 그렇게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점살을 보러 오셔서 어 선생님 제가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인동살이라는 게 저에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주님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 생일자. 그러니까 저희가 사주 있잖아요. 사주에서 일자로 보면은 끝자리가 1, 3, 8로 끝나시는 분들이 인동살이 많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의 살들 뭐 살들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그 살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잘 듣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공품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인동살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생일 끝자가 일단 1, 3, 8로 끝이 나시는 분들이 인동살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풍파가 심합니다. 덕이 없으니까 풍파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12구설에 막 자주 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집을 일단 나눴고요. 이걸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의 덕이 없다는 것은 일단 부모 덕이 없습니다. 다들 정집에 다녀오고 보셨던 분들 이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어디를 가신들 아이고 너는 뭐 인간 덕이 없다. 자식 덕이 없다. 서방복이 없다. 남편복이 없다. 일부 종사가 힘이 든다. 그런 말들이 일맥상통하는 그 말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138로 끝나는 사수를 가지신 분들을 보니까는 조상의 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업을 갖고 태어났다 보니까는 평생 빌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두 배 세 배로 많이 닦고 살아라 공들여라 라고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까 아픈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생의 풍파가 심합니다. 밖에 나가도 사람들 가도 어울려도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은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애가 탄다. 달포다. 슬프다. 그런 것들도 내가 다 안 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가 생기면 이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주는 남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배신도 당하시고 뒤통수도 맞게 되고 내가 둘이 있어갖고 이 하나를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 가지고도 나눠서 줬을 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나중에는 다 배신을 당한다든지 금등적으로도 내가 있어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힘들다 하니 빌려줬는데도 그걸 나중에 다 뒤통수 맞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죠. 인덕이 없는 거는 사람도 없고 고로평파를 겪다 보니까는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는 내가 진정 같이 한 사람들은 떠나고 없다는 거고 주위에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100%이고 살고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도 다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지만 진정 내 옆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12구설이 많다는 거는요. 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같이 얼려 있어요. 얼려서 사람들이 모르면 좋은 소리도 하게 되지만 나쁜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쁜 소리도 나는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아 거기에서 그냥 맞댕구도 아니에요. 어 그래? 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눈으로 보았을 뿐인데 들었을 뿐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내가 그 12구설에 휘말려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 저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입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사람이 사는데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산다는 거는 긍정적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으로 뒤통수 막고 배신당하고 가진 거 다 퍼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게 그게 인생의 풍파 그거 외에 뭐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주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너무 다 자주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 138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기는 하지만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쁜 사람들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 내가 반만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선을 갖다가 내가 알고 치켜만 나간다면은 예, 그렇게 배려심 많은 부분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굳이 내가 나는 인동살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사람 복이 없다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살고 하지만 그 선을 지키면서 산다면은 이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무석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굳을 한다는 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풀리니까요. 하지만 이 사주라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사주라면은 예, 돈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풍파를 꼭 겪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돈은 있어야 굳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상은 일단 내 왕가진부터 그렇게 다 쓸어놓고 또 여유가 된다면은 또 그렇게 조금 풀고 살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용기를 팍팍 넣어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